젊은 폐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한여름도 아닌데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식을 줄 모르는 열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온도에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기온을 파악하기 위해 제가 프로페셔널하게 다가가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조금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저기요 지금 뭐하시는 거죠? 강한 열기로 인해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오니 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열기가 더욱더 세지고 있는데요 가까이서 확인해본 결과 이상기후가 아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아니 이거 떡 하나 잡숴봐요 아니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정책을 만들게 돼가지고 내가 축하떡 돌리고 있잖아 아 축하드립니다 이 떡은 이제 제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아드님이 국회의원이신가요? 아니 아니 고등학생 네?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요? 음 음 우리 시흥시에서 우리 청소년 기획연수단을 통해 중학생 3학년부터 고등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17개 시도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내 지역 연수를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그럼 우리 지역사회의 역사 문화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발굴한 정책을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부터 사후 학습 진행까지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고 와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역시 시흥시 말도 마요 우리 시가 글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주 다양한 국제 교류 활동들을 지원해주거든요 직접 교류 연수하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실제 유엔 회의를 피곤으로 청소년 모의 유엔을 열어서 국제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대고 완전 대박이죠? 와우!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글로벌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요? 오버코스! 오버코스! 작년에는 Zoom 화상회의를 통해서 전국 최초로 비대면 모의 유엔을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했다고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까지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속성을 가진 국제 대회 개최를 통해 청소년들이 글로벌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 라이트! 학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진도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럼 올해도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는 건가요? 암요 암요 우리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5월 중에 참가자를 모집해서 8월에 모의 유엔 총회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아..아..아..아니에요 이렇듯 시흥시는 글로벌 교육도시답게 온오프라인으로 청소년 주도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로 관계 단절을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만 같습니다 어머머머머 요즘 청소년들의 고층을 어떻게 그렇게 잘 이해해요? 사실 저도 초등생 아이 둘을 둔 아빠라 가지고 오, 윌리? 아이돌같이 생겼는데 아이 둘이 있어요? 그렇다면 글로벌 교육도시 시흥시로 이사오 시흥 저도 교육 때문에 시흥시로 이사왔는데 너무 좋아요 안 그래도 저도 요즘 애학원이랑 학교 공부로 고민이 아주 많았거든요 아유, 그랬구나 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청소년 모의 유예는 5월 청소년 기획연수단은 6월 모집이니까 얼른 시흥시로 이사와서 신청해요 어머나, 잠시만요 모시모시, 일본 생활을 어떠합니까? 그랬죠요? 그 음식 찾게 나온다고 두 그릇씩 먹지 말고 그래, 알았어, 바이바이 사유 나라 혹시 따님이 일본에 계신가요? 아니요, 시흥시 아니, 글로벌 시대에 맞게 지역 외국인 주민 강사가 진행하는 국가별 문화 교육인데 한국과 가장 근접해 있는 우리 베트남, 펀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권 10개 국가의 역사, 환경, 예술 등을 쉽고 아주 재밌게 학습해보는 웰컴 글로벌 원정대 프로그램을 신청했거든요 해외를 나갈 수 없는 시기에 외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 체험 등으로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은데요 이건 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음, 저희 딸처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5월 중에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인기가 많아서 얼른 신청해야 된다교 물론 저학년, 고학년 맞춤형 눈높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사실 시흥은 도시 전자가 병포네 잠깐만, 핸드폰 좀 빌릴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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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여보, 얼른 짐 싸, 이사 가게 얼른, 얼른 이밖에도 시흥순환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이상기후로 인한 열기는 시흥시의 뜨거운 교육열로 밝혀졌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이 급변하는 시기 시흥시는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 안전팀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팁 하나 알려주자면 시흥 꿍나무 세계 속으로 네이버 카페인데 요즘 맘 카페보다 더 유명하다니까 가입할 수 알지 알지 지금까지 박진호 기자였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아, 무거워 아, 그거는 안방으로 가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머니에 넣지 마세요 예 자세한 내용은 주머니에 넣지 마세요